지금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딱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물가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제때 하지 않고 지금의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게 문제라고요. 이 씨앗을 어디서부터 잉태하게 된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금융위기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08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워낙에 큰 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다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이 위기 역사마다 공통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공통점이 저는...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저는 신한은행 WM 사업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한 권 새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과거 위기 4개의 국면을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되게 익숙했던 외환위기나 그리고 닷컴버블의 붕괴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최근에 겪어보셔서 다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사태하고 그로 인해 이루어졌던 인플레이션 사태들 이런 일련의 4가지 위기들을 보면서 그 위기들이 서로 어떻게 엮여져 있고 어떻게 해결돼 갔으며 이런 것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의 지평에서는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이런 그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얘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의 인플레이션 위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딱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들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물가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제때 하지 않고 지금의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게 문제라고요. 물가가 막 올라올 때 빨리 금리를 올리면 이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제압할 수가 있는데 그러질 않고 내깔려 놔둔 거죠. 내깔려 놔뒀더니 물가가 팍팍 뛰어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그럼 무슨 이유로 이걸 놔뒀느냐 지금의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이다라는 판단을 고수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호비로 막을 수 있었던 걸 지금의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럼 한번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중앙은행들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만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08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워낙에 큰 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다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많이 뿌려줘서 부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에 많은 돈을 공급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돈을 뿌린다고 했을 때 이러다 인플레이션 찾아와요.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감하게 일단 그때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십몇 년간.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돈 뿌려도 인플레이션은 안 오는 환경으로 바뀌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코로나가 옵니다. 그럼 어떨까요? 너무나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면 전염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체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경제체제가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으면 경제활동을 해서 이 이자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자를 갖다가 갚을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줄도산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롤 중에 뭐가 있냐면 파산하는 걸 막아줄 수는 있죠. 그게 뭐냐면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해줘가지고 대출을 늘려줘가지고 파산하지 않고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엄청난 거였는데 그럼 얼마나 돈을 지원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죠. 필요한 만큼.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주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실제 경제 시스템에다 금융 시스템에다 주입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때도 아무도 뭐라고 못 그랬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뿌려왔지만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거죠? 일시적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 사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씨앗을 어디서부터 잉태하게 된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금융위기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려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로 갑니다. 금융위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였거든요.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는요. 미국의 주택시장이 40년 동안 제대로 떨어지질 않으면서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들 그 생각을 했겠죠. 주택가격은 빠지지 않아. 이런 생각. 그러면 워낙에 탄탄한 이 주택가격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파생상품을 만듭니다. 이 파생상품이 실물경제로 투자자들한테 들어간 거죠. 투자자들은 확신합니다. 왜? 주택가격은 빠지지 않으니까 이 파생상품들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워낙에 안전한데 이자도 높게 주니까 다들 짧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런 상품들을 다 투자를 해버린 거죠.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주택시장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럼 이 주택시장과 연계져 있던 그 많은 파생상품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투자했었던 금융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고 이게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 금융위기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주택가격이 빠진 거죠. 그럼 주택가격은 왜 올랐을까? 이게 닷컴버블하고 연관이 됩니다. 2000년도에 닷컴버블은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이게 빵하고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낯삭지수가 2000년도 3월 10일 날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2002년도 11월까지 빠지지는 없이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78% 빠진 게 닷컴버블의 붕괴입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주식가격이 무너져버리니까 주식 쪽으로는 돈이 가질 못하죠. 그런데 주식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9.11 테러가 있었죠. 2001년도에.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 율로에 접하게 됩니다. 그럼 침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준에서는요. 기준금리를 그때 당시로 선 사상 최저인데 1%까지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게 2003년, 2002년이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뿌렸죠. 이 돈들은요. 어딘가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인데 어딘가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인데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주식 쪽으로는 못 가죠. 왜? 박살이 났으니까. 그럼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30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은 자산이 있다니까요. 안전한 곳이. 그게 뭐였죠? 부동산이죠. 그 돈이 미국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빡 하고 떠지면서 무너졌던 게 금융위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금을 밀어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닷컴버블의 붕괴와 만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닷컴버블로 갑니다. 닷컴버블의 붕괴는 주식시장이 무너졌던 거죠. 그죠? 그럼 주식시장이 왜 올랐을까요? 많이 버블이 생겼으니까 무너졌을 거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의 버블,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의 원인은 97년도 우리나라 외환위기하고 만나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한번 잠깐 생각해보죠. 우리는 한국의 외환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만이 아니었어요. 97년도에 우리나라가 11월 29일 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7월에 태국이 무너졌고요. 8월에 인도네시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죽다 살아났고 98년도로 넘어오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98년도 9월 달에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요. 그리고 99년도로 가면 브라질이 무너지고 아르헨티나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 흔들렸죠. 남은 게 어디 있을까?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병이란 말, 유럽병이란 말이 유행을 했죠. 유럽도 경제 통합 때문에, 유로 통합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2001년 전망을 보면 굉장히 글루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유일하게 언급이 안 된 국가가 있죠. 거기가 미국입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했어요. 그리고 미국은요, 그때 다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하는 혁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혁신 기술을 세 글자로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죠. 다른 곳은 발전할 곳이 없는데 여기는 평생 처음 보는 지구 반대편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거는 지구 반대편을 연결하는 인프라만 깔려도 지구를 덮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요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인터넷 시장 쪽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면서 닷컴 버블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닷컴 버블이 부글부글 끌어올랐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닷컴 버블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이게 빵 하고 터진 게 닷컴 버블의 붕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쭉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 확신이 나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금융위기하고 연결이 돼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요.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갔는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나타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의 붕괴는 닷컴 버블의 붕괴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영원히 오를 거라는 그 기대가 깨져나가면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외환위기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할 거라는 믿음이 깨진 다음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위기가, 각각의 포스트가 서로 연결이 돼있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각각이 연결시킬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믿음이 깨진 후에, 어떤 믿음이 깨진 후에 이렇게 연결하죠. 인플레이션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깨졌고 부동산은 빠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깨졌고 미국 주식은 깨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깨졌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 이전까지 지금의 아름다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그 관성, 이 낙관론, 그리고 거기에서 기인한 방만함, 아니함, 방심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면서 위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위기의 역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네 개의 포스트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개의 포스트가 서로 연결이 돼있고 이 포스트 연결된 것들이 서로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위기가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 이 위기들이 동시에 던지는 메시지는요. 방심 이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에서도요. 위기라는 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들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있고 이 믿음이 깨지면서 대응이 안되잖아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아, 큰일 났다. 뭔가 바뀌었다. 조류가 바뀌었으니까 막아보자. 이게 아니라 아, 이거 일시적인가요?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위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비로 막을 수 있었던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까지도 번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연결된지를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말씀드려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외환 얘기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낙관이 깨져나갔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일본 엔화가요. 일본 엔화가 85년도 9월 달에 1달러에 260엔을 씁니다. 260개의 엔화를 줘야 1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를 주면 260엔째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엔화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너무 싸다 보니까 일본 수출은 너무 잘 되는데 미국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엔화를 갖다가 강세로 바꾸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85년 9월에 플라잡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냥 생략하고요. 그러면서 엔화 환율이요. 엔화 가치가 10년 동안 내내 환율이 내려오면서 엔화 가치가 10년 동안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95년도 4월 달에 엔화 환율이 1달러에 78엔까지 내려와요. 다시 85년도 9월 달에 1달러에 260엔이었죠. 그게 95년도 4월 10년이 지났을 때 1달러에 78엔까지 내려옵니다. 10년 동안 엔화가 강세를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1,000원 했던 게 300원이 된 겁니다. 그럼 엔화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졌겠죠. 왜? 옛날에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에 260엔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78엔짜리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일본 제품의 가격이 비싸진 겁니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일본하고 수출 경합을 하는 국가가 유리해지겠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의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는 게 일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퍼스널 컴퓨터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이 퍼스널 컴퓨터의 시작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체마다 한 대씩 들어가던 컴퓨터가 이제 집집마다 한 대씩 들어갑니다. 그럼 B2B에서 B2C로 바뀌죠. B2B하고 B2C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B2B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B2C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법인의 개수가 많을까요? 개인의 숫자가 많을까요? 개인의 숫자가 훨씬 많죠. 그러면 이 컴퓨터의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퍼스널 컴퓨터 붐이 불게 되잖아요. 그럼 퍼스널 컴퓨터 붐이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컴퓨터 공장들이 바빠지겠죠. 그럼 컴퓨터 공장들이 바빠지게 되면 많은 컴퓨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이 필요할 겁니다. 이걸 먼저 확보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 글자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게 되고 반도체를 많이 살려는 수요들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 호강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95년도에 굉장히 좋았었죠. N화가 강세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붐으로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장사를 한다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경쟁자가 힘들어하고요. 경쟁자가 제품 가격이 비싸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손님들이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합뉴스 건물에서 저기 종강로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어요. 그럼 여기 식당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당은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더 벌려면 분점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분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더 빌려야겠죠. 돈을 빌려서 분점을 20개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럼 많은 돈을 빌려야 될 텐데 그럼 돈을 어디서 빌릴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90년대 후반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8% 정도 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3% 한답니다. 어디서 빌리시겠습니까? 미국에서 빌려죠. 3%밖에 안 되니까. 단, 미국에서 빌릴 때는 달러로 빌려야 된대요. 뭔가 좀 찜찜하긴 하죠. 그래도 뭐 달러비지긴 해도 금리가 싸잖아요. 그래서 달러비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달러비지를 엄청 끌어왔는데 문제는 장사가 안 돼요. 첫 번째는요. N화가 갑자기 약세로 돌기 시작합니다. 95년 4월부터. 그래서 95년 4월에 달러당 78엔 하던 게 98년도에 150엔까지 올라가요. 그 N화가 갑자기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약해진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퍼스널 컴퓨터 붐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퍼스널 컴퓨터 붐도 확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줄 알고 반도체 주문도 많이 해놓고 했는데 반도체 생산 라인도 늘려놨는데 갑자기 주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연합뉴스 건물에서 종강역까지 줄을 섰었는데 이 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본점도 장사가 안 돼요. 본점은 어떨까요? 초토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럼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대출을 해준 미국의 은행들이 뭐라고 할까요? 불안하니까 갚으라고 하겠죠.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달러를 사서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을 수가 없어요. 달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라서 두 손 든 게 뭐죠? 외환위기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붐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 그렇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N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수출 성장은 뚜렷해질 거라는 기대.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게 만드는데 그게 달러빚을 내서 외화부채를 내서 투자하게 만든 게 가장 큰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나라 경계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호시절을 이어갈 거라는 그 기대가 너무 방만해졌었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단기 외채들 단기 부채를 갖다가 늘리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고 그게 외환위기였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외환위기, 닷컴법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사태까지 개괄적인 부분들을 다뤄봤습니다. 물론 책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기본적인 뼈대 골격을 알아두시고 이 골격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한번 포커스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외환위기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냐 우리가 위기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 먼저 참고를 해보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도 훨씬 강해졌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도 많아졌고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외환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물론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무엇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한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무너졌었던 이유가요. 단기 외체가 많았어요. 딸라비지. 단기 딸라비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교훈이 남아있으면 기업들이 단기 딸라비지를 늘렸을까요. 지금 단기 외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단기에 지불해야 될, 갚아야 될 딸라비지 많은데 외환 보유고가 없었어요. 그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상금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와 같이 파산할 가능성,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 급격하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그때의 경계감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양란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면성이 있는데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게 극단적이기 때문에 약간은 기업들이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무언가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호시절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이런 데에 대해서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기하고 침체는 다릅니다. 위기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같은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 팍 막혀가지고 한 다음에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침체는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일어나지도 못하죠. 그냥 번아웃이 돼가지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침체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꾸준하게 떨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대중 수출이라든지 반도체 수출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수 성장도 크게 나타나질 않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힘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결국에는 위기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침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겠죠. 점점 지쳐간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기 안 오니까 다 좋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극 뭐냐면 양비론, 양실론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 생산성이 높은 다른 산업을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국은행 금통위 같은 데서 한국은행 총재 코멘트 같은 데도 보면 대중 수출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무언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게 있죠. 위기가 안 온다고 해서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침체도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침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하나의 안이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먹거리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방심, 낙관 이런 키워드를 쓰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방심의 조짐이 보인다. 낙관하고 있진 않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팀장님 생각하시기. 일단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가계부채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채에는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부채가 있을 겁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정부하고 기업하고 가계 중에서 모두가 부채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겠죠. 이 중에서 굳이 보면 정부는 부채 관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겠죠. 법률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의회에서도 견제를 해주고 기업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재무전문가들이 있겠죠. 물론 기업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들, 5천만 개인이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건 좀 차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개인들 중에는 아무래도 재무설계라든지 재무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경험이 적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채 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 주체들 중에서, 가계에 있는 경제 주체들 중에서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라는 게 가장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마구 올라갔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체제 전체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소비가 사라지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겠죠. 물건을 만들 수가 없으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이게 시물경제의 중장기적인 위축으로 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이 가계부채라는 게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거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보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1번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다시피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거 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다는 게 다행이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선제적으로.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더 악화되는 거를 최소한 최대한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무역 흑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대중무역 수출을 비롯해가지고 무역 흑자를 꽤 많이 내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달러가 들어왔었을 때는 이 달러가 국내에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2, 3년 후에 중국의 수출이 과거처럼 잘 될까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어쩌면 2000년대, 2010년대 대중수출이 잘 될 때보다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전보다 돈이 덜 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돈이란 게 하나의 유난류인데 이 유난류가 덜 들어오게 되면 과거만큼 빠르게 유연하게 경제가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퀘스천마크를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보면 무역 적자를 16개월 연속으로 겪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무역 적자가 이어진다는 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라는 거 1번 두 번째는 가계부치라는 거 2번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번 신중히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무역 적자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기의 역사라는 책에서 잡을 수 있는 주요 포인트들 그리고 포인트들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한번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위기의 역사마다 공통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공통점이 저는 방심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 공부하는 건 좋은데 옛날의 위기하고 지금하고 같냐 경제 상황도 달라졌고 인터넷도 발달했고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이제 그런 건 없다.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97년도 위기부터 다뤘지만 사실 16세기에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 있었죠. 그다음에 미국의 남의 버블이라는 유럽의 남의 버블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버블들이 오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버블들을 잠깐 보면 네덜란드 튤립 버블 보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 튤립 국은 하나를 갖다 튤립 뿌리를 집보다 비싼 가격에 사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그 튤립이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튤립을 산 거 아닐까요? 튤립이 예뻐서 샀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버블과 붕괴에는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존재한다는 거죠. 16세기 인간은 탐욕스럽지 않았을까요? 16세기 인간은 공포를 못 느꼈을까요? 결국에 인간이라는 심연은요. 그 긴 시간의 역사를 관통해서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버블과 붕괴의 역사는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앞으로도 이어져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돌아볼 때 무언가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테크니컬한 환경이 굉장히 많이 효율화되어 있고 좋아졌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인간이라는 심연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 그런 걸 함께 바라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심이라는 거, 안이함이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